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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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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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鄭. 안녕. 안녕. 이번 청취소는 또 다른 신분증에 의해 상승을 받지 않는다. 그러나 저의 학생들은 또 다른 신분증에 의미하는 한 대중인의 집단을 기재로 도와받아야 합니다. 자세히 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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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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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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